60미터가 넘는 송전탑을 작업자들이 암벽을 타듯 올라갑니다. 나사를 풀고 구조물을 하나하나 분해하더니 대형 크레인이 송전탑 3부를 드러냅니다. 설치된 지 40년이 넘은 송전탑이 철거되는 순간입니다. 순천 도심에 설치된 고압 송전탑은 모두 34기입니다. 올해 안에 25기를 철거하고 나머지는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제거할 계획입니다. 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는 순천시와 한국전력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주 공간을 맑게 하겠다는 순천시의 노력에 완전히 같이 힘을 합해 줬고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 집가 상승이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전탑이 제거된 자리에는 정원이나 주차장 등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